햇살의 책장,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지은이는 룰루시 넬슨과 지니 르메어 칼라바입니다. 임상정신분석이인 칼라바가 정신건강과 뇌파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던 중에 작가이자 정신치료 전문가인 넬슨을 만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과 마음에 일으키는 영향에 대해 함께 연구했다고 합니다. 바로 머릿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후, 지니 르메어 칼라바라는 심리학자가 뇌파에 대한 생체 자기 제어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즈음 나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명상과 시각효과를 이용해 삶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바꾸도록 도와줌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따라서 깨달음과 이해력 같은 의식의 변화가 뇌파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지니를 찾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한 후 뇌파 활동을 연구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그녀는 선뜻 허락했고 우리는 수개월에 걸쳐 흥미로운 실험들을 하면서 서로 가까워졌다. 실험을 통해 명상을 할 때는 뇌파 활동이 평상시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지니와의 일은 그쯤에서 끝내기로 했다. 나는 전혀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어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고픈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나는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컨설턴트와 정신치료 전문가로 일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또한 성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특별한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21세기의 유망 직업과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책을 지필할 때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었다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성공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한 조사 결과를 접하게 된 후 나는 이 분야에 더욱 흥미를 갖게 되었다. 나는 위험한 관계라는 책을 지필하면서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 그때 감사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나아가서 삶 자체를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2, 3년이 흘렀다. 이 무렵부터 나는 환자들의 내적 환경, 생각하고 느끼는 방법과 외적 환경, 사람이나 주변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치료법의 하나로 감사를 조심스럽게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수첩을 들여다보다가 당신의 축복을 헤아려보라 하는 제목을 발견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보고 감사하는 동안 뇌의 활동은 어떻게 달라질까? 라는 호기심이 생겼다. 만일 달라진다면 그 뇌판은 우리가 명상할 때와 흡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니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동안 내 뇌파를 검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녀도 구미가 당기는지 좋아요라고 선뜻 승낙했다. 그녀는 컴퓨터의 222G, 뇌 전도 뇌파 기록 장치 프로그램에 내 뇌를 연결하고 먼저 정상 뇌파를 측정한 다음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요청했다. 지니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메모하는 동안 나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얼마나 흘렀을까?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깊게 집중하고 있을 때 지니가 말했다. 음, 역시 뇌파의 변화가 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뇌파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어떤 반응인데요? 어떻게 달라졌죠? 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이 기계는 그 미세한 변화를 잡아낼 만큼 정밀하지 못해요. 지니는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변화가 나타난 것만은 분명해요. 이번에는 결코 지나칠 수 없었다. 분명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사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다. 만일 감사가 뇌파를 변화시킨다면 몸의 변화는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몸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했다. 스트레스, 분노, 원한 등의 감정이 몸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뇌파가 감정 상태를 반영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이 주변 환경이나 인간관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추측이 가능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한 과학적인 자료들을 샅샅이 찾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감정에 따른 생리적 반응, 특히 심장 박동수와 뇌파의 변화를 측정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결과도 나와 있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소화작용은 촉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면역계의 활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삶의 환경을 바꾸도록 만든다는 결정적인 증거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감사가 건강과 인간관계, 직업 환경을 향상시키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힘든 상황을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를 이용해야 하는가? 그 후 3년 동안 진이와 나는 우리 자신과 환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감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거듭했다. 그 결과 마침내 감사의 유동적인 특성을 밝혀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감사도 일종의 에너지라는 것이다.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는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강화시키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의 유동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기술과 방법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환자와 친구들, 감사 모임 회원들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 그것들을 직접 실험해보았다. 우리는 이 그룹을 감사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공개 토론 장소로 만들어갔다. 또 누군가 감사의 에너지를 체험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방법을 전수하며 영감을 나누고 문제점을 해결하며 서로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이용되길 바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감사가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감사 모임 회원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해묵은 분노를 해결하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승진을 경험하고 자부심을 회복하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들을 체험했다. 이 밖에도 여러 효과들이 이 책에 소개되어 있다. 우리 환자들과 친구들, 감사 모임 회원들은 감사의 힘에 대해 많은 것을 파악하게 해주었다. 그들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감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일, 모든 행동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태도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사건이나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지면 세상이나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진다. 우리는 감사 모임과 함께 여러 실험을 거치면서 감사가 성공과 사랑과 기쁨과 풍성함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준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다. 부정적인 효과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감사는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한 길로 이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바라는 일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던 일자리를 얻거나 결혼생활에서 활기를 되찾거나 건강과 에너지와 행복이 증대되는 효과들을 경험했다. 우리가 체험한 감사의 그 놀라운 힘을 이 책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한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단지 추상적인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문 내용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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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